은평구민 여러분 안녕 하신가요 지난 28일 은평구 녹번동 누군가 특별한 화분을 건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바이 코로나 헬로 은평이라는 주제로 은평구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인데요 이곳에서 모여서 그 공기정합 화분을 직접 시민들에게 만드실 수 있도록 그 키트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웃이 이웃에게 전하는 마음 바로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V-Day 이날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제작한 친환경 공기정화 식물 화분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웃키트를 전합니다 바이 코로나 헬로 은평 은평구 자원봉사 화이팅 바이 코로나 헬로 은평 지금 은평은 당신의 안녕을 바랍니다 제작된iece 제작된 Charito 제작은 제작전의 연결